안녕하세요 머묵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구청역에 조금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인 칼국수 맛집 정간의 손칼국수입니다 맛집을 탐방하기 전에 벚꽃이 너무 이뻤어서 인트로에 쓰려고 찍어봤네요 너무 이뻤던 하루입니다 강남구청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곳 모르면 아직 온지 얼마 안된 신입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칼국수 맛집입니다 평일 점심에 가면 무조건 줄선다고 보시면 되구요 칼국수 수제비로만 맛을 승부할 정도로 자부심 많은 가게입니다 저 역시 웨이팅중인데 사람 정말 많네요 메뉴는 딱 3가지만 판매하고 계절마다 약간씩 추가됩니다 메뉴판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주방에서 열심히 면을 삼고 계시는데요 면도 즉석으로 만들어서 뽑아냅니다 저는 칼제비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밑반찬은 딱 한개입니다 바로 김치인데요 김치 하나로 끝내겠다 마인드입니다 끝내줍니다 제대로 맛깔라서 김치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됩니다 진짜로 김장철에 만들면서 바로 먹는 그 맛입니다 색감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아서 김치로만 밥 두 그릇 먹을 정도입니다 주문한 칼제비입니다 여긴 해물이 아닌 고기로 육수를 내어서 국물이 사골같이 깊은 맛이 나구요 멸치도 함께 끓여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면 또한 적절하게 잘 삶았습니다 굴지도 얇지도 않고 딱 적당하니 쫄깃하구요 군더더기 없이 맛있습니다 수제비도 똑같네요 쫄깃하니 맛있구요 어머님들이 수제로 만들어주시니 기계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맛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칼국수는 김치와 먹어야 제맛입니다 이곳 김치는 너무 맛있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맛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는 리필 안하면 집가서 생각나기 때문에 최소 두 그릇은 먹어줘야 합니다 밥도 달라고 하면 공짜로 주구요 저는 배불러서 못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보험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Saudi할게요 아 다음 datas